아 근데 왜? 아 뛰어 왔나왔나? 잠깐만요 잠깐만요 맞아? 아니야? 맞아? 뭐야? 아니 그때 있었잖아 오빠가 슬기! 와서 꼬미 꼬미 아 뭐야 이 차 뭐야 아니 잘 있었어요? 맛있는 거 사주려고 그랬지 아 나 요즘 왜 이렇게 식욕이 없어 식욕이 없다고? 왜 이렇게 식욕이 없어? 근데 그러면 살이 빠져야 되는데 술을 좋아하니까 살이 안 빠져 정말 의외의 답변이죠? 술을 너무 좋아해 아 술 너무 좋아해 진짜 안돼 나 이제 술 끊으려고요 아 그래 술을 끊어야지 끊어야 됐어 아 맞다 우리 뭐야 며칠 전에 잘 썼어 선생님 이게 뭐야? 끝에 뭐? 빌린 거 오빠가 너한테 잘 썼다 어? 5만원? 어 내가 좀 늦게 주네 어? 5만원 내가 줬었나? 어 너 그때 줬잖아 기억 안 나? 기억 안 나? 아니 5만원을 받아본 적이 있어도 내가 준 적은 남는데? 그때 빌렸어 기억 안 나오면 다시 죽어 잠깐만요 맞아? 어? 아니야? 맞아? 어 뭐야? 아니 그때 빌렸잖아 오빠가 언제 빌렸지? 그때 술 먹을 때 술 먹을 때 나한테 빌릴 일이 있어? 그때 그 뭐야 집에 갈 때 너 어 경주사비 어차피 뽑아야 되는데 어 오빠 대리비 없어가지고 형 빌려달라고 해서 어? 아니야 아니야? 내가 아닐걸? 나 아닐거야 아니야 아니야 오빠 너한테 빌려 아니래? 아니면 오빠 땡큐지 아니요 땡큐라고요? 왜 땡큐라고 하는거죠? 어차피 밥 사주려고 했는데 이걸로 사주지 뭐 아 그럼 난 좋지 밥 사주려고 아 그래? 니껀데? 니껄로 밥을 사주라고? 내꺼 뭐야? 아 진짜야? 나 왜 기억이 없는 너 진짜 심각한가봐 내 머릿속에 지우개가 있는거 아닐까? 너 왜 기억을 못해 아씨 뭐야 이거 언제지? 그날 우리 그때 술 먹을 때 애들이랑 같이 술 먹었잖아 어 그래 다같이 마셨잖아 너가 그 주말에 경조사 가야된다고 돈 뽑는다길래 어? 그럼 나도 어차피 대리비 그러니까 대리비 더 먹고 했다고? 어? 오빠 그래서 빌렸는데? 아니야 그럼 이거 나 아닌거 같아 확실하게 너 아니라고? 어 나 아니야 나 아니야 진짜 아니야 왜냐면 내가 지금 확실치 않으니까 그냥 내가 생선다면 달라고 할게요 5만원 내놔 이렇게 울릴게요 이쪽이 맛있더라고 맛집이 많더라고 아니 이거 너한테 빌린거 아니야 아니야 나 진짜 기억이 없다니까 여기 앞에 여기 앞에 너한테 빌렸다니까? 아니라니까 나 진짜 아니라니까 아 너한테 빌렸어 이거 나라고? 확실해? 확실해 이 5만원을 이룰 수 있어 확실해? 너한테 빌렸으니까 지금 주는거잖아 오빠가 그래? 나 기억이 아예 없어 야 너 진짜 술 그만 먹어라 이제 술을 얼마나 먹고다니길래 오락가락해도 젊은 나이에 진심이야? 아니 그럼 내가 뭐 생돈 5만원 주냐 너한테? 하긴 맞네 하긴 5만원 주냐 자선사올까요? 아 맞지 이거 내 진짜 지갑에 넣는다 나 진짜 기억이 없는 돈 넣는다 오빠 이거 다른 사람 돈인데 착각해서 나한테 줬다고 후회하지마 진심으로 하는 얘기야 넣는다 너 확실해? 아니 확실하냐고 확실해? 확실해 네 돈이야? 확실해 네 돈 아니야? 사실 이거 내 돈 아니에요 네 돈 아니야? 내 돈 아니에요 사실 이거 너무 무서워요 5만원 너무 무서워요 내 돈이 아닌거 확실하지 않아요 왜 이러고 있어 이 정도면 제일 무서워요 내 돈이 확실하지 않아요 아니에요 사실 내 돈 아니에요 진짜 기억이 없나보네 이거 진짜 근데 네 돈이야 아 그래? 아 진짜? 나 기억이 아예 없어 진짜 잘 썼어 진짜 알았어 나 진짜 근데 기억이 없어 기억이 없나 왜 웃어? 이거 내 돈 아니지? 아니 이거 뭐야? 내가 무서워 이거 왜 자꾸 아니 아니 내 돈 아니에요 아니지 내 돈이어도 네 돈 안 낼거야? 내 돈 아니지 내 돈 아니지 아니 네 돈이어도 네 돈 안 낼거야? 내 돈이야 아 네 돈이야? 아 그래 네 돈이야? 내 돈이야? 내 돈이야? 내 돈이야? 아니지 누구 돈이야 그거 누구 돈이자고 너무 괴로워 내 돈이야? 아 이거 응 사실 뭐야? 사실 네 돈이야 빌렸잖아 그때 오빠 너한테 빌렸잖아 진짜 나 빌리기 싫어 근데 마지막으로 생각해봐 진짜 아니야 근데 나 진짜 기억이 없어 나 나중에 계좌이차 해줘요 내가 기억날 때 이렇게 내가 찜찜해? 찜찜하니까 먹기가 너무 싫어서 그래 진짜로 찜찜해 밥이나 사줘 응 그 5만원으로 그럼 만원만 줄게 그래 아니 5만원 그래도 오빠는 4만원 이득이니까 왜 나 만원만 가져 만원만 줄게 왜 내가 만원만 가져야돼 아니 알았어 형 오빠 말한만 줘 기억에 네가 확실히 안 나니까 만원은 오빠가 그 괘씸해서 갖는거야 그럼 나 이거 2만원만 가져올거야 딴 돈의 절반만 갖는거야 딴 돈의 절반만 갖는거야 왜 2만원 왜 2만원만 갖지 딴 돈의 절반만 갖지 딴 돈의 절반만 갖지 그거 가질거야 인생탈이 인생탈이 어? 너 뭔데 아 나 위험해 아 뭐야 아 또 위험한 사람 아 나 근데 사실 기억이 없거든 내가 너무 한심해 난 한심해 약간 사실 이거 실험카메라였어 안 빌려준 돈 안 빌린 돈 줬을 때 이걸 받나 안 받나 백선 아이고 형님 머리 잘했어? 어 얼굴 좋아졌네 비비 발랐어 뭐 한거야? 커트 한거야? 머리? 아 그냥 너무 길어가지고 내가 곱슬리여가지고 꼬이잖아 계속 아 인생 꼬이듯이 술 먹고 괜찮았나? 다음날 스케줄 괜찮았어? 죽을 뻔했어 진짜 아예 못 일어나뻔했어 너무 많이 먹으니까 인간적으로 그래도 잘 들어갔어요? 나도 어떻게 들어갔어? 기억은 안나는데 테스트하고 갔더라고 내가 테스트하고 갔어? 응 야 응? 야 뭐야 이거 근데 술 먹고 내가 빌린거 빌린거 술 먹고? 응 나한테 빌렸다고? 얼마인데 이거? 5만원 내가 빌려줬다고? 응 형을? 응 그래서 내 택시비 35,000원에 들어갈때 내가 맨날 술 먹으면 햄버거같은거 먹으니까 응 뭐 그거까지 한다고 해서 너한테 대충 5만원을 빌렸지 안 봤다 기억이 안나? 아니 내가 빌려줬나? 내가 기억이 안나는데? 어 내가 빌렸어 형한테? 어 기억이 안나나보네 이거 야 형한테 빌려줬다고? 5만원을? 그래 기억 안나? 야 그럼 내라고 아냐아냐 잠깐만 기억해보고 잠깐만 아니 내가 봤을 때는 우리 막차 족발집에서 먹고 응 이 차 회 먹고 응 노가리집에서 마무리했잖아 노가리 먹고 형이 택시 탔다고 그랬지? 응 이때 내가 5만원 빌려줬다고? 응 5만원이 비는지 가야돼 30만원인데? 맞아 어 기억 안나나보네 이거 아냐아냐 기억나 30만원이 있었는데 형은 확실히 5만원 빌렸어 나한테? 나는 너한테 확실히 빌린 걸로 기억을 하고 있거든 아 근데 나는 형 기억을 의심하고 싶진 않아 왜냐면은 형이 똑똑하고 그러니까 나는 형이 형말이 원래 다 믿잖아 나는 근데 나는 자주 빌려주니까 형 기억이 맞을 것 같기도 한데 내 기억은 일단 없어 내가 형 빌려줬나 안 빌려줬나 기억이 사실 안나 어 근데 형이 5만원으로 준거는 이유가 있는거야 아무튼 잠깐만 승진이 진짜 아니겠지? 아냐아냐 승진이 아니야 나한테 빌린거 맞아 너 기억 안나지 지금 아냐아냐 기억나 지금 났어 났는데 형이 노가리집에서 내가 거기까지 기억나 더 먹고 가 더 먹고 가 왜 먼저 가 거기서 야 택시비 내놔 요거까지 기억나 아 내가 달라보려고 택시비 내놓으라고 그랬어? 형 뭐 갚아서 고맙긴 하네 형이 착해 형이 착해서 그래 당연히 갚아야지 빌린건데 돈거래로 확실하게 해야지 잘 갚았어 형 기억났어 나도 아니 형 준거에 기억나 기억났어? 기억났어 내가 어떻게 빌렀다고 그랬지? 그때 형 택시 타고 간다고 그래가지고 내 지갑에 가지고 5만원짜리 줘가지고 형 햄버거 사먹는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줬잖아 아예 기억나 형이 기억하는거랑 똑같애 왜 그거 니 기억 맞아? 내가 말해서 기억하는거야? 아니 내 기억 맞아 아니 형이 좋은성으로 내가 기억이 난거야 나도 왜 왜 왜 웃어 왜 웃냐고 아니 아니야 아 뭔소리야 빌렸어 장난하지마 아니 형 빌린다고 아니 아니 지금 이거 내가 장난치는거야 너한테 안 빌린거야 아 말도 안돼 손해하지마 무슨 장난하지마 야 빌렸잖아 3만5천원 나와가지고 형 빌린걸로 가 그걸로 끝났어 야 이거 장난치는거라고 아니 안 돼 안 돼 아니 이거 아이 됐어 내 돈이야 진짜 장난치는거야 내꺼야 야 이거 지금 내가 실험카메라 하는거야 빨리 내라 뭐 이 실험카메라야 지금 왜 내 돈이야 내꺼라고 내꺼라고 아니 왜 니꺼야 형이 갚아지마 형 내라 이씨 누가 내가 쏠게 아이 재밌네 진짜 알았어 한잔 쏴 아이 귀여운 녀석